너 못 찾아. 찾아봐. 싫은 거야? 이쪽 보고 있어. 이쪽 보고 있어. 응? 응? 귀엽다. 너는 왜 이래? 너는 왜 이래? 슈우 가만히 있어 얘는 심하네 바비 한 마리씩 번갈아가면서 하다가 계속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네 같이 모르겠다 쿠키랑 바비는 서로 대면 대면 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비도 쿠키가 자기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제 슈우가 거슬리는 것 같아요 바비 입장에서는 그러게 질투하나 바비만 데리고 공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비를 앞자리 조수석에 카스트에다가 이제 해놓고 그리고 친정엄마랑 아기랑 뒤에 타고 있었는데 아기가 발장난을 한다고 막 발을 왔다 갔다 하다가 바비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입술을 확 물어가지고 아이고